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는 뿌옵시다. 김지영이고요. 2024 시즌이 또 시작됐습니다. 달려봅시다. 달려봅시다. 저랑 같이. 커리큘럼 영상이고요. 근데 제가 이 전반적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 일단 첫 번째는 이 커리큘럼 영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은 성적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기반 또는 전반적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저는 뭘 더 듣고 싶냐면 너의 얘기를 듣고 싶거든. 너의 얘기. 지금 이 영상 보는 너.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면 제일 좋은 커리큘럼은 직접 저랑 상담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질문 게시판에 좀 남겨주세요. 이것만으로 해결되면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개별적으로 좀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게시판에 제가 여러분들 질문 게시판 거의 한 80%는 제가 하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거 하더라고.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좀 즐거움을 찾는 편이라. 왜 그러냐면 제가 출신이 종합반 출신이라. 단과 출신은 아니야. 처음부터는. 종합반 출신이라 한 4, 50명 정도 해당하는 친구들 다 막 수시 상담도 좀 해주고 뭐 하고. 이런 개인적 얘기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 그러니 여러분들 제일 좋은 커리큘럼 상담은 질문 게시판에 너의 얘기를 나한테 좀 해줘. 아 그냥 뭐가 제일 좋나요. 이러지 말고. 제가 어떠해서 어떠어떤 성적이 나왔는데 어떠어떠해서 이렇습니다. 뭐부터 출발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좀 더 나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거 첫 번째 하나. 난 진짜 여러분들 개인 사이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얘기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제일 사실 좋은 건 문제 아니에요. 네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이 수업이 나한테 맞는지 틀린지를 OT와 맛보기 강의를 꼭 들어야 돼. 제가 OT랑 맛보기 강의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지도 않은 채 뭐부터 출발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타자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영상에 녹아져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야. 너네한테 이것도 공부야. 여러 선생님들 거 볼 거 아니야. 너네들이. 여러 선생님들 거에 OT와 기본적으로 맛보기 강의는 들어보셔서 이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 말투, 억양, 내용 이런 거 잘 보셔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걸로 맞아서 떨어지는 걸 고르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시간 투자하십시오. 알겠지 얘들아? 맛보기와 OT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 자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은 누가 뭐래도 제가 겸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디냐면 올인원과 부인원이에요. 이 둘은 베스트 필수 강좌로 넣은 이유가 이건 게 등극과 상관없이 일단 듣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 상황을 저한테 얘기하시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가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필수다. 무조건 필수다. 물론 이게 만약에 어려우면 그 전 단계부터 출발하는 부분 나중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건 무조건 거쳐주셔라. 자 여러분들 이거 이 영상도 그냥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좀 쓰세요. 그냥 키워드 정도는 좀 쓰세요. 뭐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올인원 수업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글 읽기 강좌예요. 어떻게 내가 지문을 뚫고 나갈 것인가. 근데 이 글 읽기 강좌라는 게 막 고루하고 재미없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제가 기본적으로 재미쓰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 올인원 수업은요. 어떤 지문 하나를 내가 명확하게 뚫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 지문 안에 녹아있는 여러 사항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 이 지문을 명확하게 뚫을 수 있는 어휘, 어법, 구문, 그 다음에 문장을 보는 시각, 문제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문제 단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만 제가 추려서 제 거의 16년치의 경력이 다 녹아있는 수업이에요. 소위 말하는 시그니처라고 얘기해야 되나. 결국 우리의 목적은 문제풀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고루한 막 지문 그냥 책 읽어주는 남자처럼 다 읽어주고 배경 지식 설명한 다음에 그러니까 답이 이거지라고 대충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수업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으로 야 이건 몰라도 돼.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라고 선을 그어드리는 수업이거든. 그래서 모든 그릴기의 기본 그러니까 진짜 저의 펀더멘털입니다. 이거는. 이 강좌를 한번 제대로 수강하시고 복습하시면 제가 단원 건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릴기의 느낌 감, 필 이런 거 있잖아. 나 그거 바꿀 생각 없거든. 너의 느낌과 감과 필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너도 느끼고 있을 거야. 아 그냥 지금처럼 기출만 이렇게 계속 풀고 있으면 되나? 될 것 같은데 점수가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너도 알고 있는 건 불안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문 읽었을 때 어 그래 이런 느낌과 감과 필이 오는 걸로도 문제가 풀리는데 문제는 이렇게만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그 불안감에 정면돌파해서 너 이렇게 해! 라고 틀을 잡아주는 수업이 바로 올인원 수업이에요. 아이 맛보기 강의에 들어가 보세요. 제가 얘는 맛보기 강의에 첨부 파일까지 하나 집어넣었어. 문제 풀어보시면서 제 얘기 들어보시면 돼요. 얘는 맛보기 강의가 무려 90분 정도 나올 거야. 진짜 수업 같은 느낌일 거야. 가서 경험해. 그러면 돼. 그러면 아마 현재 나의 영어 상태로는 될까 안 될까? 판단이 빨리 될 거예요. 됐지? V단어? 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 메인 커리큘럼을 다 따르지 않는 친구들조차도 V단어는 다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단어가 무슨 수업이 있나? 단어 교재니까 뭐 교재 팔아먹으려고 하나? 야 저 진짜 저랑 제 실장님이랑 맨날 다짐하는 거 교재로 돈 남길 생각하지 마다. 그게 우리의 모토거든요. 교재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걸? 아니 이 단어는 단순 단어 암기장 단어가 아니야. 책 팔아먹으려고 이런 느낌 아니야. 독해용 수업이야. 독해용 수업이라고.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 개수 수천 개 아니고요. 한 250여 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 네가 기본적으로 알만한 단어인데도 한 단계를 더 못 넘어가서 선지를 틀리게 되는 그걸 막아주는 단어야. 아마 가장 많은 수강평이 여기 있을 거예요. 가서 보지 말아요. 아 이 선배들이 이런 상태였는데 이걸 듣고 이런 스토리가 생겼구나. 그걸 보라는 거지. 제일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선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를 들어 인펀트 인펀트 뭐라고 알고 있어?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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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무튼 영유아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너가 인펀트를 본능 본능을 가진 존재 본능만 있는 존재라고 읽을 수 있겠니? 너 그게 안 되잖아? 지문 내용을 다 알았는데 선지에서 틀려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잖아. 다 알겠거든? 선지도 무슨 단어인지 알아. 근데 그 단어가 그게 아닌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그거 잡아드리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V단어는요. 수업 듣는 부담감은 정말 없습니다. 가볍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V단어는 무슨 막 공부하는 용어를 이런 느낌보다는 점심시간 저녁시간 식사하시면서 들어도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렇게 가볍게 들었는데도 임팩트가 엄청날 겁니다. 무조건 치명적으로 나올 등장을 단어될 거예요. 그걸 제 원어민적 감각 제 노래 제 몸짓 발짓 영영사전의 이미지를 잘 잡아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녹아드리게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V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냥 오로지 무조건 가는 거다. 그게 낫겠다. 듣지 얘들아? 자 그럼 봐봐. 이 두 개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글을 바라보는 기본적 소양이 생겨 올인원 때문에 그리고 V단어 때문에 다른 기출문제를 풀어도 더 많은 단어의 어떤 느낌들이 잡혀 그럼 글 잘 읽고 단어의 느낌이 생긴다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냐? 문제 풀어야지. 문제 풀어야지. 그게 뭐다? 유형독해다. 자 유형독해는 어떤 애냐면 수많은 여러분들의 그 영어 영역 유형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등급을 좌우하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랑 같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유형의 기본적 틀을 잡아드리는 수업이에요. 예를 들면 영어 선제로 돼 있는 주제 제목 문제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얘가? 정답률 50% 40% 뚝뚝 떨어질 때 있어. 그 영어 선제로 돼 있는 까다로운 주제 제목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 틀을 잡아드려요. 무관한 문장 찾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어떤 연결어를 내가 좀 알아야지 문제가 잘 풀릴까? 순서배열과 문장 삽입은 왜 이렇게 어려웠었니? 아 이러면은 하겠구나 하겠구나 라고 하는 주요 유형 여러분들 순서 삽입이 요즘에 대세인 걸 아시죠? 그 다음 밑줄의 함축 의미 21번 자리에 있는 거 재작년 수능이 아마 오답률 1등 먹었을 겁니다. 그 다음 30번 자리에 있는 밑줄 5개 주는 어휘 그리고 대망의 빈칸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유형들이 어떻게 잘 세팅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머지 문제를 어떻게 더 풀 것인가 라고 하는 소양을 잡아드리는 수업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냥 지금부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사는 싫어할 수 있겠지만 아니 저는 이 세 개 있지? 이 세 개만 제대로 하셔도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할까? 그만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하시라는 거는요 공부는 계속하시되 수업을 더 챙겨듣는 거 그건 제가 강요할 수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제가 인간 커리큘럼이나 현장 강의에서도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니 글읽기도 되고 단어도 되고 어느 정도 주요 유형도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된 거잖아.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필수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까지. 그럼 나머지는 이것만 하면 이제 나머지 몇 개월 놓을 거야? 그건 이제 여러분들 선택. 여러분들 선택. 진짜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어떤 순간이 다가올 수 있냐면 나는 글도 괜찮고 이제 단어도 괜찮고 이제 주요 유형도 괜찮아. 근데 희놈의 순서 삽입이야. 왜 이렇게 자꾸 더 틀리지? 이럴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럼 뭐 하면 돼? 순서 삽입을 더 깊게 가면 돼.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상위권으로 가기면 추천 강좌라고 내가 지금 붙여놓은 거야. 제 마음속에 유형도 캐는 여기 올려놓고 싶은데 너무 다 베스트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어쨌든 문제풀이 강좌는 이걸로 다 뺀 것 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아 근데 기본적 틀은 다 잡혔는데 난 순서 삽입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럼 이리로 가시면 돼요. 아 나는 빈칸 네 문제를 거의 컴쌓으로 풀 때가 많아. 아 그럼 이 빈칸을 좀 더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사실 그 중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여러분들 보는 시점이 되면 이제 메가스터디 인강 4년차 정도 될 거거든요. 3년차 때에 갑자기 막 올라온 수강평 또는 감사의 말씀들은 욕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순서 삽입이 총 네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요즘 오답률 탑5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강사경력이 16년차인데 지금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반복했었던 것들을 그냥 계속 얘기했던 것 뿐인데 최근 한 3년차 때쯤에 애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 왜 그런지 들어봐. 봐라 애들아. 나 어렸을 때 영어 선생님 나 되게 싫어했었어.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아니 이런 경험 없어? 순서 배열이든 문장 삽입이든 특히 순서 배열 예를 들어서 네가 정답을 B, A, C를 골랐어. 근데 정답이 C, B, A인 거야. 얼마나 속상해. C 때문에 틀렸잖아. 수업을 들어. 나 어렸을 때 수업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증오가 타올랐냐면 아니 뭐 이래. 제일 위에 주어진 박스의 문장은 이런 내용이다. 맞지? 예. 자 그다음에 A를 한번 보자. A는 좀 너무 아니다. 그제? 예. 근데 A가 무조건 아니다. B 읽어보니까 너무 안 어울리지. 적절하지 않아. 그제? 예. 자 그러면 C 딱 적절하지. 그럼 B로 가니까 자연스럽지. 그리고 A로 마무리돼서 결론 지었지. 정답은 C, B, A이다. 다들 이해했을 때 나 마음속에서는 what the 난 이해가 아니었거든. 그냥 자연스럽고 적절한 흐름이다라고 자꾸만 그게 그거래. 그러니까 나는 속에서 너무 답답한 거야. 그게 왜 자연스러운데. 나는 이게 자연스러운데. 심지어 제가 이걸 가지고 아직 기억나. 아직도 기억나. 교무실에 이거 가지고 가서 질문을 하러 가잖아. 저 졸라 쌍욕 먹었어요. 우리 때는 약간 좀 체벌도 많았고 그럴 때라서. 저는 BAC 같은데요. 너무 비논리적이지 않아. 어물쩍 넘어가는 거에 제가 되게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대로 잡아주는 수업이 바로 순서잡입이었고 그건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가르쳤던 것 뿐인데 그게 이제 슬슬 아이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지. 수간편 찾아보시면 다 됩니다. 뭐 어찌 됐든 빨간색은 기본으로 가시고 추가적으로 더 깊이 있게 가셔야 될 분들은 순서 삽입이나 빈칸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건 둘 다 하시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얘 얘 얘 얘 얘 하잖아? 그럼 사실 뭘 더 해. 내가 할 얘기는 요 빈칸까지 가잖아? 그러면 나 할 얘기는 거의 다 끝났어.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현장 강의에서는요. 현장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얘들아 영어는. 뭐 요거 한 두 달? 두 달? 두 달? 두 달? 그럼 거의 이제 완료가 돼. 그럼 이제 뭐가 남을까? 아니 글 읽기 됐고 단어 됐고 문제풀이 이제 웬만한 기피까지 다 갔어. 그럼 또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선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쪽으로 밑에 빼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3이다 또는 N순대도 EBS의 중요성을 아직은 놓지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하는 EBS 가시면 돼요. 이 EBS는 제 강의 제목은 현실적 EBS입니다. 현실적 EBS라는 건 뭐냐면 이미 수업 준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야 이러니까 정답이다 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얘는 수업 준비를 잘 안 해요. 그냥 문제 선별하기 위해서 한 번 읽어보는 정도. 그리고 실제 문제 풀 때 저도 틀리는 모습도 보여 드려요. 현실적으로 보여 드린다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들을 보여 드린다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도 궁금하잖아. 강사들이라고 다 맞을까. 이런 애매한 문제는 왜 강사들은 정답이라고 하고 자꾸 은근슬쩍 강요하지. 저 싫어한다 그랬잖아. 저 차라리 문제를 비판할지언정 제가 틀릴지언정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해야 될 것들을 이 빨간색 노란색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적용해서 열심히 같이 한 번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기장 했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제가 문제 선별을 좀 합니다. 그래서 교재 한 권당 한 서른다섯 문제에서 마흔문제 정도 아주 컴팩트하게 진행되는 EBS 수특 영어 영독 수능완성. 그 다음 이 정도까지 되면 사실 여러분들 EBS는 하나 안 하나 여러분들 이건 완전 선택인 거고 뭐 N수분들은 안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파이널이에요. 이건 흰색으로 갈까? 아 파이널 제 파이널은요 물론 그 해에 나왔었던 주요 문제들 정리를 해드리긴 하는데 얘는 어떤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앞에서 나왔었던 이 모든 것들의 양적 확대예요. 저는 파이널이 어떠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냐면 또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또 다른 얘기, 또 다른 얘기, 또 다른 얘기 난 그건 파이널이 아니라고 보거든 기존에 해왔었던 것들이 또 다른 문제에서 또 어떻게 여러 가지로 적용되는지를 가지고선 적용 연습을 하는 게 마지막 파이널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얘는요 파이널 스피드라고 해서 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문제풀...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중에서 야 이쯤 되면 강의는 그만 듣고 싶고 내가 풀었었던 것에 방식만 짧게 짧게 비교하고 싶은 그 갈증이 있을 때 있지 어 그게 이거예요. 가서 OT 보시면 알아요. 기존 예전 OT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피드라마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올인원이나 유용덕해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문제당 15분, 20분씩 막 써요. 때로는 한 시간 쓸 때도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하지만 얘는 이미 네가 했었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짧게 짧게 내가 잘 했는지 못 했는지만 비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안에는 문제 개수가 한 350개 이상 들어갈 겁니다. 책이 제일 두꺼울 거예요. N제 느낌일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파이널을 이제 교재로 이제 하면서 우리 좀 마무리 단계를 들어가게 되겠죠. 됐죠? 뭐 그 정도예요. 크게 보면.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 빨간색은 웬만하면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선택사항으로 제일 여러분들 많은 문제수를 가지고 있는 이 유형들 집중적으로 뭐 할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EBS는 여러분들이 진짜 리얼 선택이고 할지 않을지는 요 놈은 파이널이니까 웬만하면 들어오시되 수업의 부담은 안 느꼈으면 좋겠다. 짧으니까 되게. 문제 단위로. 한 문제당 제가 5분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요기 혹시 여러분들이 3등급 너무 언저리거나 3등급 이하래서 요거 따라하기가 약간 좀 벅찬 느낌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것도 네가 먼저 해설받는 뭐라 그래. 맛보기 강의 듣고 판단해야 된다. 3등급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지. 아니 아니야. 3등급 이하니까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아니. 3등급 이하인데 이거 의외로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경험해 보시라고. 근데 너무 이게 좀 뻑뻑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올인원 들어가기 전에 올인원 베이직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올인원 베이직은요. 얘랑 구성은 똑같은데요. 지문의 난이도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 많아요. 고1도 있어요. 고1,2 중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봤어야 됐었던 지문들을 똑같이 구성을 해놨어요. 수업 방식도 똑같습니다. 다만 책이 조금 더 얇고요. 난이도가 조금 더 쉽겠죠. 근데 올인원 베이직은 기초가 아니고 기본입니다. 무조건 쉽다라는 생각은 아니어야 돼요. 지문이 읽히기는 좀 더 쉽게 읽히겠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현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올인원을 메인으로 수업을 듣고 올인원 베이직을 서브 교재 연습 교재 연습 교재 자습 교재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이걸로 연습하고 그냥 가볍게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만 강의는 짧게만 보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쓸 때도 많다고 그 정도로 무게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등급 또는 3등급 그 이하의 친구들은 구문이요? 저는요. 제가 올해 제일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봤었던 구문 교재들은 이미 챕터가 다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치? 가정법 챕터, 오형식 챕터, 무슨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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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방식이긴 한데 어렸을 때 경험해 보면 그걸 그대로 챕터대로 따라가서 책이 끝났다고 바로 해석이 다 잘 된다? 그렇진 않더라고 그런 경험은 없니 얘들아? 구문이 다 끝났는데 해석이 잘 된다? 그 느낌이 잘 안 나 그냥 또 하나의 구문을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제 V구문은 OT나 아니면 맛보기 가시면 알겠지만 얘는 굉장히 랜덤하게 구성이 돼 있고요. 지문에 대한 구문이에요. 다시요. 가정법 해서 열무장 쫙! 5형식에 1형식 쫙! 이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는 시험장에서 랜덤한 문장들을 곧 곧마다 마주치게 되잖아. 순간순간 반응해야 되는 거 그걸 위한 구문 강좌입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도 무슨 무슨 뭐 이런 구문 챕터 무슨 구문 챕터 이게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가장 여러분들이 해석상으로 봐야 되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서의 지문 또는 고1 또는 고3 정도의 수준에 지문 단위로 해서 제가 문장을 쪼개드리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가서 보세요. 특히나 구문 수업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해석 자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하면 좋지만 해석이 너무 한국식으로만 되시는 분들 있지. 물 흐르는 대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과로 쳐서 넘기고 쪼개기 하고 끊어 읽기만 하고 이거에 너무 심하게 가시는 분들 그분들에겐 너무나 좋을 겁니다. 언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흘러가는 해석 누적하는 해석 이해하는 해석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구문 수업과는 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어법이요. 얘는 오로지 문제풀이용 어법입니다. 문제풀이용이요. 그래서 저는 어법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험 보기 한 한 달 정도 전에 집중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OT에서도 잘 말씀드리겠지만 어법 강좌는 제가 총 10개 년치의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문제를 다뤄드려요. 근데 제가 이거 수업에도 얘기했어. 10개 년치를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앞에 5개 년치는 수업을 잘 듣고 나머지는 계속 반복되는 걸 느껴라. 틀린 문제만 봐라. 라고 얘기해드려요. 수업 부담을 되게 줄여준다고. 그래서 나는 오로지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법 문제풀이를 위한 어법이에요. 물론 해석을 위한 어법이기도 하긴 하지만 주요로 되는 건 어법풀입니다.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짧지만 굵게 끝낼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끝났네요. 그렇죠? 뭐가 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다. 자 어 올해 제가 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모의고사를 제가 두 가지를 다 하려고요. 매번 게시판에 요청이 너무 많이 왔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올해는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 개인 모의고사 내겠습니다. 제 개인 모의고사 내겠다고요.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걸 지향하는 저의 개인 모의고사를 낼 거예요. 전 아마 죽을 겁니다. 이거 내느라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 감각으로 할 수 있게끔 정말 정말 많이 투자해서 제가 개인 모의고사 낼 거니까 이건 뭐 말해 뭐합니까? 경험해 보시면서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뭐로 좀 이름이 날려져 있냐면 해설 강의 되게 제가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으로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해설 강의가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열심히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뿐만 아니라 해설 강의도 잘 접목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김지영 부의 모의고사를 6,9평 수능 대비로 만들 예정이고요. 제가 결심했다라는 게 두 가지 다 했다는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강의 찍어야 되고 현장 강의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퀄리 모의고사 해야 되고 퀄리 모의고사도 제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합니다. 그냥 받아서 쓰는 문제 아니고요. 제가 문제 보고 이건 이렇게 좀 수정합시다. 이런 게 평가안이란 닮아있으니까 이런 의도를 집어넣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개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자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퀄리 모의고사에 제가 또 참여를 할 거예요. 작년에도 했지만. 그래서 모의고사는 총 두 가지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서 해설 강의 당연히 찍을 거고요. 네. 이로써 제가 일반적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난 너의 얘기가 궁금하다고. 너의 얘기 얘들아. 그래서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 올려주세요. 제가 아니면 저의 아주 사랑하는 조교들이 조교들이 다 경험이 있으니까 다 제 제자들이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경험들을 얘기해 주시거나 좀 좋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 저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뼈가 녹을 정도로 열심히 할 테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연초에 제 얼굴 모습이랑 파이널 치실 때 얼굴 모습이랑 완전 달라요. 지금은 그나마 좀 블링블링 하지 않나? 블링블링 한데 나중에 저도 막 야 자 그 다음 이렇게 되거든?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니면 좀 더 노력할 거구나 할 테니까 온전히 잘 따라와 주셔서 다른 여타 잡스러운 것들 말고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하자. 그건 내가 알려줄게.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해서 시험 난이도의 내 성적까지 출렁거리지 않고 굳건한 성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게끔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 알겠지 얘들아? 저는 어떤 강의에서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정혜였습니다.